아 자 오크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어 나 캠페인 몇 개 안 깼는데 시간이 엄청 갔어요 캠페인이 너무 하나하나 기네요 35분이나 됐네 저것도 4,50분 기본이다 만노노스의 피 그날 늦은 저녁 세나리오스의 달숲 근처에서 세나리오스면은 그 드루이드 전설 카드 아닌가요? 나무 소환하고 막 나무 버프 주고 뭐야 와 엄청 세네 뺄리먹어야지 뺄리먹어야지 빛불적이 수피로군 일만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니 저두 받은 장소를 기억한다 이곳은 우리의 오랜 적 나이트 엘프의 반신 세나리오스의 계곡이지 잘 알고 있군 아키모드님께서 칼린도 진약 전에 세나리오스를 제거하라고 명하셨네 놈을 다시 전투해서 마주하면 더할라위 없이 기쁘겠지만 녀석은 아주 교활해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의 장난인지 자네 애완 오크들이 최근에 이 숲을 파괴해서 세나리오스의 분노를 사고 있네 아키몬드 군주님과 나는 오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나리오스를 죽일 수 있다 믿고 있네 오크들은 세나리오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 아 그렇게 쎄? 내 기억에 의하면 세나리오스의 힘은 상당했으니 아 그렇게 쎄요? 세나리오스? 물론 그렇지만 자네의 힘 또한 강력하지 오크들은 오래전에 맺은 티의 소약으로 아직 자네에게 결속되어있네 어 그러면은 그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기만 하면 되지 전사 전설카드보다 드루이드 전설카드가 센거네? 오로마씨 아 피가 불타서 등에 저렇게 불이 나는거구나 뭔가 했네 패션이 아니었군요 종료 아 이 게임 며칠전에 나온 게임은 그래픽이라네 이게 리포지드가 된 그래픽이라니 흐흫 오장 그림자 사냥꾼 다음날 아침 잿빛골짜기의 숲이 그림자 속에서 나무 열심히 캔다 우와 대사 똑같아 아 저 대사 뒤가 있었구나 어? 진짜 카드 스킬 똑같네? 잠깐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공격 당하고 있는거야? 아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아아아아 아 이런거구나 야 잠깐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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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임무야? 방어 임무네? 일로와봐 뭐야 나무가 15,000이 있네 볼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그럼 너희는 아 이거 이거 방어하는거야? 얘가 쓰나리우스구나 반신 반신 아 반신이네? 신이야? 여기 안을 캐는거있다 야 어 진작에 이거 발견했어야 되는데 일하자 일 일하자 일 얘들아 일하자고 일하러가 얘들아 남은 필요없어 갖다 이것만 해 준비했다가 병사는 이렇게 있구요 저는 기다릴 수 없다 무엇이 필요하여 토템까지 쓸 수 있네 그러면은 이거 업그레이로 해줘야 되는거야? 이거 일단 하나하고 방어니까 뭐 필요하겠지 그 좀 시간이 남으니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토지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아 소환을 하지 얘가 이거 해야겠구나 아 일단 얘부터 하고 잠깐만 또 혼자서 두개 세개를 다 깰 수 있냐? 이걸로? 아 이것도 업글 해야되네 두개까진 필요없어갖고 이거 업글하고 이걸로 그리고 필요한만큼은 뽑고 원거리가 좀 많아야지 꽤 방어가 쉬울라나? 이 위주로 가자 이걸 위주로 가자 배럭을 짓자 배럭을 지으시구요 인구도 막 백까지 있어 날 쓰러뜨릴 수 없다 나는 이 땅의 심장이다 와 지가 지가 처먹네 악마같은 새끼 내건데 아 이런거에다 업글 할걸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 저런거 먼저 업글 해놨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어디 적은 부분이었구요 일하자 연구 완료 아아 하아 차차차차 짜라차차차 공, 공 플러스 됐고 여기 혹시 모르니까 두 마리까지 이거 그물 연구하고 근데 뭔가 이상한것도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찍어볼걸 그랬네 처음보는것도 막 올거 같은데 네 동이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 어허허허 네네네넷 뭐하는지 저게 헤에에에엥 자라나라라 나무나무 크흫 엘프들이 영원히 살면서 탈모가 없는 이유를 알았어 풍성풍성한 이유가 있구만 아 지켜만 보나 봅니다 관중충이었군요 아이 미친 게임아이씨 벌써 이렇게 온다고 바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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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리는 데 없어 내리는 데 없어 공격이 안 돼 이거 와 얘 뭐야 짱 세네 하늘 좀 때려주면 안 돼? 지금 구경만 할거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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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다고? 강호 준비를 해놨어야 되네 처음부터 와 뭐야 와 망했다 진짜 제대로 망했다 소환 같은 건 안 온다 소환 같은 건 안 온다 소환이 안 온다 소환이 안 온다 로봇 소환이 안 온다 악마의 자식들아 모두 죽어라 여긴 안된다 여긴 안된다 저기는 되기 전에 터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까지 마지막이 여기가 마지막이었나 업글하고 너도 업글하고 일단 이거하고 이거를 소환수 깨는게 의미가 없네 그리고 이거 이거 기본 업글 다 해놓자 그정도 시간은 주겠지 올려 이건 이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었나보네 얘네는 헤나리우스가 오크를 박살내는 엄청난 그런 애였나보네 짱장면이었나보네 이거는 내려가지고 잡을 생각은 하지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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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디있어 연구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돈 넣으면 바로 올라가서 제가 지워 연구 완료 기꺼이 합주 아니야 이거 아니다 연구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하자 일 뭐야 너희도 뭐야 뭐해 뭐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이러면 조금 위치상으로 불편할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세게 찍어 세게 찍고 이리로 와 넷 하나 더 와 50은 일단 해놔야겠다 이거를 내가 막으려면은 여러 방향으로 오니까 금이 더 필요합니다 와 이거 진짜 헬인데? 이게 좀 싸니까 이거 업골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냐? 못 버틸 것 같다 자 저거를 바로 부수면은 바로 쳐들어온다는거 아냐 와 진짜 개빡세다 흔적공격을 가하는 적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쟤네네 활 쏘잖아 이곳까지가 딱이네 아 이거 두번째는 거르고 일단은 일단 당장 운영할 수 있는 명사 소개해두고 네 무슨 일이죠 네 기꺼이 합주 음 대족장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와 이거 화력으로 밀어야겠는데 아 일단 최대한 해서 여기를 먼저 깨고 딱 뭐야 딱 뭐야 와 내가 이거 종족 상성을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 아 그럼 알아서 알아서 쳐들어와 뭐 상성을 알면 내가 어떻게 눈치껏 해보겠는데 상성도 모르니까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다치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와 같이 오네 그냥 세군데서 같이 오네 좋아 됐어 됐어 이리와 좋아 여기서 놀아 와 너무 센데 이거 망할 수 있어? 어 올걸 알고 이러고 싸웠는데 이 정도라고? 와 말도 안 돼 알고 싸운게 이 정도야? 와 계속 오냐 설마? 아니지? 이게 뭐야 그래? 진심이지? 지옥의 샘 주캐스트네? 서브가 없네 어디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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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 개같은 게임아 일단 너희 업그레이드 잘 되어있으니까 너희 회복용으로 얘네 체력이 낮아서 이게 될까 저게 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그이의의의의의의의의asy enser 일단 가자 가는 데까지 가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자체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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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부시 후 가야 돼? 아 장난하나 이거 어떻게 부셔 아 부시는 걸 뽑아야 되나? 아니 안돼 지금 인구 부족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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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진심 방어하려면 완전 조여야 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조여야 돼 조여야 돼 조여야 돼 조여놔 조여놔 아니 이거 여긴 아니야 여기서 아타리 막아야겠지? 완료는 기다릴 수 없다 전진 공속부대 수비 보조부대 수비는 타워로 해야겠다 와 저걸 전차를 해서 가야 된단 말인가? 너무 헤린데? 인구 뚫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 일단 방어탑부터 치어 한번 막고 가자 어차피 인구 50이상 안쓸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방어탑 계속 치으려면은 다 터져도 상관없겠다 이것도 필요 없고 뭐 근접 안 보였으니까 상관없겠지 하아 이거 해나 일단 해나 해나 내 생각에는 쓸 날이 와 이거 두개니까 그냥 넘자 선을 넘어버리자 선을 넘어버려 뇌절해버려 작업 완료 저 코도를 하나 더 하자 터지면은 공복을 못 받으니까 저는 기다릴 수 없다 아 돈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해뒀다가 타워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 빼 그리고 전차를 넣자 너 뭐 아홉사 없었냐? 아홉사 좀 뽑아봐 뭐해 80은 있어야지 내가 숨통은 트이겠다 꼴을 보니까 벽을 뭐 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어차피 먼 거리잖아 저기 일하자 2번 부대 추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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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깨는 사이에 뭐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깨짐과 동시에 적이 오진 않겠지? 일단 일단 보내 일단 보내 어 정신없어 2번 부대 2번 부대 합류 눈깔 이거 심고 와 빨리 와라 괜히 서있다가 멍청이 맞다가 죽지 말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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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내가 방어해줘야 되는구나 너는 너는 정해 넌 1번 부대에서 빠져 아 저거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작업완료 방어할라면 작업완료 작업완료 어디갔어 얘 돌아갔어 때리고? 집 양아치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박어탕 지어놔 공격을 안오면은 땡큐고 나는 공격을 안오면은 땡큐고 나는 공격을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어그로가 일로 끊기면서 얘네가 조금 살겠죠? 열심히 지어라 그럼 너는 돌아가서 수비하면 왜 내가 아차 좀 잘 잡아주지 않을까 저런거 던지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냥? 일로 계속 가는건가본데 소두루마리 치유 내 생각엔 이거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되고 아 이건 모르겠는데 아 이거 좀 짱것 좀 걸지마 개같은거 진짜 잡어 아이 뭐야 야 너 가서 이거 비벼버려 그냥 뭔 말을 넣는거냐 이거 필요없어 이게 아냐 좀 더 유동적인걸 써야될거야 내 생각에는 이런거 뭐야 뭐야 이번 무대 출발해 아이 신게임 진짜 아냐 출발해 2번 부대만 가 아냐 출발해 2번 부대만 가 와 진짜 세다 저거 와 얘가 엄청 약하네 왜 야야야야 뭐하냐 뭐해 뭐했어 너 정신 안차려 왜 죽게 뒀어 아 따라해 따라가자 일단 해줘 폭력발톱 걸음을 치는구만 어 뭐 준다 뭐 준다 대마법의 물야 아무 면역상태로 만듭니다 내려와 여기 너브 너브 지어 놀지 말고 저거 날라 당기는 건 한 4, 5개 있으면 될 거야 4, 5개 유지해 놓고 신경 쓰이니까 여기 방어하느라고 못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병력이 하나도 없네요 첫 번째만 오고 계속 그렇게 때려 있는 줄 알고 쪼라 했었는데 날라 당기는 거 용으로 이걸 좀 배치하고 이게 필요할까? 이거나 해 어 이거나 해 굳이 지금 당장 안 쓰는 거는 걸러버리고요 자 일로와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 가 가 가 퍼센트 회복이니까 천이어도 금방 차겠지? 가서 여기다 심고 와 아 2번 3번 부대 언제 나오니? 작업 완료 아 나는 아이템이 좀 빵빵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그냥 속절히 죽어버리네 야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죽어 뭐야 저거 뭐가 걸어오는 거야 뭐야 뭐야 이게 왜 걸어 딱 바뀌었던 거 아니었어? 야 이거 돈 주냐 너? 어 돈 좀 주는 거 같은데? 와 개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돼? 가자 얘들아 저는 새로운 1번 부대야 너는 먼저 가서 아이템이나 한번 기다릴 수 없다 위험하면 이제 도와주기 하려고 이거 샀는데 얘가 도와주기는 그냥 얘가 뒤져부렀네 이게 우찌 된 일이야 이거 팔고 가라 이거 팔고 가라 노는 놈 더 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주 뭘 도와드릴까? 하아 아씨 어떻게 가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이거 하나 먹어 놔 안 쓸 거 같애 아무리 쪼달려도 저거 안 쓸 거 같애 50분밖에 안 하잖아 심지어 아 여기가 길이야? 몬스터가 나오는 길이야? 몬스터 계속 있네? 뭐야 그런데요 왠지 나중에 겉돌 거 같애서요 하드가 뭐시기? 이게 뭐야 300 증가 이건 써야겠다 300이면 아아 하아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실건데 이정도면? 아 근데 이정도면은 그냥 내가 파워나 지을걸 80 괜히 깼다가 안나와 저기 당연히 쭉쭉 올 줄 알고 그냥 50을 깨고 그냥 한건데 이럴거면 돈이나 벌어가지고 계속 저거나 할걸 나무가 좀 쪼달리긴 하겠다 나무를 좀 캐줘야된다 얘네가 조금이라도 캐 봐 아야야 너흰 아니야 너흰 너흰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어흰 어흰 이건가보다 이게 이게 주캐인가보네 서브가 없으니까 애초에 어흰 어 잘 뽑았다 80 잘 깼다 80까지 잘 갔다 너 왜이렇게 세냐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어 근데 얘네 원거리 부대 구성이라 그러는데 세다 데미지가 뭐야 이거 불의 보증 쓸거 없는데 이거 먹어 어디서 공구를 당해 아직도 못 잡았어? 아이 한심한 놈들 돈이 근데 되게 여유롭다 공구템버가 너무 늦어서 그런지 계속 뽑아야겠다 그냥 너흰 일로 와야돼 남을게 남을게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뭐 죽으러 가 뭔진 몰라도 여기 잡고 있어 많아 쓸 일 없죠 저런 거라도 쓰고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쉬는 놈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주 좋아요 좋아 좋아 어 뭔가 엄청 센 거 같다 야?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냥? 높은 유지비는 아니야 누구야 이거 돈을 빼먹을라 그래 타워 지워야돼 타워 지워야돼 뭐야? 길이 이렇게 화내? 아 너 너가 너가 범인이구나 빨리빨리 가자 민민다 신게임 아니야 이씨 다 틀린다 아 저걸 알아서 잡겠다 야 딱 보니 꼴을 보니까 아 저걸 알아서 잡겠다 야 딱 보니 꼴을 보니까 아 스펙 좀 보고 개겨야겠다 너희는 이 암흑의 물을 마실 가치가 없다 네가 대체 누구고 누굴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내 앞길을 막일 수 없다 음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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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족장 쫄리니까 스킬 배운 다음 갈래 그렇게 세일 거 같진 않네 데미지가 우리 쪽에도 없고 업글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 1100짜리인데 저 정도는 네가 템빨로 다 이길 수 있지? 딱 됐다 야 음 하고 근적인 애들이 그렇지 아 야 미친 게임 진짜 말도 안 돼 점사 일단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냐? 아아 아아 이거는 점사의 힘으로 이겨라 믿는다 런 할 만큼 했어 런 우리는 샘물이 있다고 런 뭐 이 새끼 해골까지 소환을 해? 독한 놈들 어디 왜 이렇게 저기 안 오냐 심하게 아 그냥 포탑으로 그냥 계속 이어 나가야겠다 포탑 존으로 포탑 존으로 내 말인 거 맞냐? 두 마리는 왜 저기까지가 있냐? 내 생각에 이길 거 같은데? 아 근데 저 칼날 폭풍 쓰면서 가야 될 거 같다 이 정도면은 아니면은 환영이라도 써 최소한 환영을 구분하지 않아? 컴퓨터 너무 똑똑해서 에이 설마 공격력 저거 저거 이거 하나 버리라는 건데 딱 보니까 꼬라질로 하니까 1번은 아냐 2번 3번 와 너희들 저기서 뭐하는 거야 왜 혼자 가서 뒤지고 있어? 좋아 화력 미쳤어 먼저 가 먼저 가 꺼려 200짜리는 먼저 죽이고 아 저 공격력이 아니라 보호반지야? 으이씨 아 텐서 죽어 일로 이러면 얘네라도 죽겠어 나 잡아 할 수 있고 말고요 싹 다 지어 여기서 그냥 업글 해버려 있는 거 그냥 저 건물 깨는데 써야겠다 어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막히는데 뭐지?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이 샘은 엄청난 힘을 뿜어냈지만 악마의 저주와 같은 악취가 풍깁니다 헥 나는 이미 저주받은 몸이다 세나리우스를 무찌르기 위해 이 물을 마셔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다 안됩니다 그건 대족장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반합니다 분노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됩니다 아니다 전사여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분노를 받아들여야 한다 얘도 아서스야? 우리의 본성을 되찾아 바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야 이거 뭐 타락만 해 애들이 다 어 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어 붉게 변하네요 날 따르라 전사들아 이 암흑의 물을 마시고 새롭게 태어나라 약간 판타지 설정중에 하이오크라고 오크보다 센데 붉은색인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 마을로 가는 차원 두루말이 나왔어 가자 얘들아 마을로 가자 저거 어떻게 변한거야 일반 요닛 대신 타락한 요닛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 타락했어 얘 체력 떨어졌어 뭐야 왜 떨어져 얘는 뭐 타락 안했는데 뭘 무슨 뭐라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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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부셔봐 그리고 놈들의 반신은 아직 숲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일꾼은 뭐야 넌 왜 타락했어 일하다 타락해서 화나서? 안녕하세요 오크만 강하대요? 세나리우스를 없애야 한다 아니 그런게 어딨어 아 내가 이거 강화 안 시켜줘도 솔직히 이길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세나리우스를 없애라는게 무슨 말이야 그냥 세나리우스만 죽이면 되는거야? 어딨는데 일단 막읍시다 아 그냥 기다렸다 멍청하게 지금 야 덤벼 내가 왜 날라 당기는거 하나도 안오냐 뭐냐 그렇게 난리를 지르더만 수가 많아서 그냥 필요가 없다 가가봐 터질 생각 있니? 가야 터지냐? 아직 그쪽에서 가있다 아 이 인물 줄여주는거 보소 그러면은 세나리우스가 어딨는놈이지? 여기있는건가요? 제일 뒤에? 일단 아래부터 깹시다 거슬리네요 몹시 거슬립니다 아니 기껏 다 뽑아놨더니 시방 어 체력 엄청 높다 얘 원래 높았네 이렇게 어 얘는 좀 세진거 같죠? 뭐 능력도 보니까 이래저래 세진거 같네요 그러면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이게 있으니까 치유의 수호물이 있으니까 다 죽이러 가자고 버프도 있고 공버프도 있고 코도나 좀 뽑아보자 일단 저거를 좀 소진시키고 소모싸움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거에 뭐 얼마선지 몰라도 이게 있겠 헉 오크 흑마법 써있다 오오 어 그냥 싹 바뀌었네 아 맞다 계속 오크지 주술사도 쓸어버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다 점사해버려 와아 회전하는건 여전히 강하구나 와아 288이래 어차피 울량게임인데 일단은 오크 셋이랑 이쪽으로 저장해놓자 안 쓸줄알고 아 저장 안했는데 이거 하나랑 이것도 하나 아 뭐하나 어 건물 겁나 잘 뽑힌다 니가 때리는게 돈으로 들어오는건가 와아 어디 뭐하냐 빨리빨리 지어라 암마 아 참 이거 답답하게 말이야 언제 막 여기로 날아와서 뭐 이상한지 살지 모르니까 변했네 헉? 880에 40이야 아 세나리오스 암어 타입이 디바인 암어라서 카우스 데미지 말고 피해를 안받아요 이게 카우스 데미지인가 보죠 아 그래서 이걸로 해야 잡을 수 있다는거구나 복잡하네 넌 별로 안 세진거 같다 아 상대적으로 보면 너는 체력이 더 낮았으니까 좀 세진건가 데미지 왜이렇게 세냐 오크? 넌 제일 비하면 좀 별론데 너가 있어야 되긴 하겠다 내가 오크를 쓸거면은 얘를 떨어트려야 되니까 얘도 좀 약해 얜 오히려 약해졌는데 이거면 카우스라도 센건가 얘네를 좀 써보죠 어딨어 왜 안나왔어 얘 뭐 어디갔어 뭐야 세나리오스 어딘지 몰라도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뿌리베린 금과 건방진 녀석 자 타임 1번에 추가하자 2번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좋아좋아 3번에 추가 좋아좋아 가자가자 뭐 쓰냐 너는 흑마 기술이다 흑마는 네크로맨서 기술이네 어 이거 그리핀한테 걸고 죽었었는데 봐 이건 뭐야 기절시키는 뭐를 발사한다고 그러하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합류해 세나리오스인지 나발인지 그냥 다 찢어버려 뭐야 왜 인구 깨졌어 뭐야 깬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아 아 아 억지로 인구를 깨버리네 이거 아 참 깼냐 뭐야 왔네 왔네 야 알아서 죽으러 왔네 딱대 딱대 어디가 이씨 묶어버려 묶어버려 변신해서 가서 때려 그렇지 죽여 죽여 아 너희는 또 그거 아 맞다 얘네는 또 안 들어갈라나 그러면은 카오스가 아니라서 아 그렇네 개신기하다 알았어 때려나면 헉 내 괴롭했어 뭐야 이긴 거야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아 아이 뭐야 어 근데 멋있어졌다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건담도 붉은색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말을 못해요 아 말하네요 아니네 생각하니까 전사 전설 카드가 드루이드 전설 카드 이겼네 안토니러스도 엄청 센 거구나 그러면은 전설 카드 값을 하는 애들이네 다 불패를 안겼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울 기회를 주겠다 안 돼 우린 이제 자유를 얻었다 멍청하고 한심한 녀석 10개 먹는 거 같네 겁나 맛있다 가슴속에 흐르는 분노구 니 마음속에 들끓는 진노다 니가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내가 진이 너에게 힘을 준 것이다 그리고 끝없는 궁허 속에 너는 그리하리라 구하가 됐나보네요 구하가 됐나보네요 구하가 됐나보네요 와이 번이 날 뜨는 거 같은 시각 돌발톱봉우리 기습 근처에서는 같은 시각 시점이 바뀌네 왜? 아 근데 왜 이거 동료가 뭐 한두명밖에 어 영웅이 한명밖에 없는거야? 다 아 그게 비행선 걔네들이다 비행선 두개 사네 쓰랄이네 쓰랄 힘들게 산다? 그냥 가로찔러서 가지 그냥 까짓거 오크면서 대족장님 명령대로 봉우리를 정찰했습니다 인간들이 산꼭대기까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흠 대체 무슨 계획인거지 전쟁을 원하는거면 이미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텐데 이쉬네알로포라 젊은데 전쟁 이쉬네알로포라 케른 여긴 어쩐일이오 자네 오크들에게 진 빚은 피로서만 갚을 수 있지 와 의리 말썽인가 보군 말썽인가 보군 저 노농색 피부 녀석들은 인간이라 불리는데 바다를 건너온 우리의 오랜 숙적이오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소 흠 첨술가의 지혜는 모두가 누릴 수 있으니 이 주변에 서식하는 와이번들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네 그들은 침입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와이번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오 야 둘이다 말하자마자 둘로 나오네 너희는 폭풍이 다가온다 얘네들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할까 와 처음부터 조합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도와주지 와 너희도 이거 캐올 수 있네 와 25% 확률으로 주변에 60대 주변에 60대미지 오오 이거 먼저 하자 일단 노클레가 노가 일단 회복을 인간이니까 그 물이 있을 거 아니야 회복은 일단 해야 되니까 회복 먼저 회복까지만 찍고 빨리 와우렌 와이벌을 찾아야 된다 서버가 두 개나 됩니다 파랑색을 파기해야 된다 서버 빨리하고 파기하던 거 말던 거 알아서 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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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해졌어 나 빨리 깨고야만 할 것이야 이렇게 일단은 방어를 찍읍시다 어떻게 내가 하게 될지 모르니까 와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충격파 일직성산 유닛들에게 132피해를 준다 뭔 소리야 연구 완료 이슈로 보라 와아 아아 어 알 것 같아 몬스터들이 썼던 거랑 똑같네 주변 아군의 이동속도가 증가 공격속도가 증가 오오 와 되게 좋다 공속이 증가한대요 그냥 15% 더 잘 싸운다고 보면 되네요 얘는 이제 10% 보너스도 있잖아 포도 있으면은 타우렌이 부활하고 구불대지 마라 아 너한테 줄 거 없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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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안 쓸 거 같아 꼴보리가 다 딜 관련된 건 내가 다 갖겠네 근데 만화 효율은 네가 더 좋을 거 같다 나는 이제 지능캐라서 만화가 높으니까 아니 전엔 써봤는데 별로였던 거 같은데 강철방어구 연구 저렴하게 이거 먼저 해 당연히 이거는 너는 그 Ilki 좋습니다 이거 3마리만 더 붙고 업그를 하자 뭐야 이거들 왜 여기 있는거야 근데 오오오옹 그가! 아 여긴 안 닿는데 범위가 좀 됐네 뭐야 오염된 셈 오임? 아무것도 아님? 이곳은 오염되었다 정령들조차 이곳을 버린 것 같군 나 저거 생겼으니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네 그러면은 저거 업글 안해도 되겠지? 안쓸.. 안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마법사나 계속 업글 하자 아 요새 지어야 돼 아아아아아아 눈치없게 이걸 기어들어오네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아 이 타이밍에 야 그걸 왜그러게 열심히 데려야! 아우이씨 아우이씨 다 이기나 해 아 저렇게 보내네 병사를 누기로 갑시다 근접 애들이 많이 싸울 것 같고 원거리는 법사하고 그 그물 던지는 애 섞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소환하는거 부실라면 너가 지금 너무 인연대 눈깔 하나 봤고 아 여기로 못가네 길이 없네 일로 가야되네 여기는 여기는 막혀있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오염된거면 어쩌란거지 켄타우루스 칸을 처치해야된다 정화의 문양을 가져가야된다 와이벌을 가져가야된다 아 이런거네요 오게 오게 나무 열심히 해켜들아 꽤 많다 업그레이더 먼저 더 돌려놔야겠다 뭐야 뭐야 하필들이 와이번들을 노예로 만들었군 내 경고한다 돌발톡 봉우리는 우리것이다 이제 짐승들과 인간들 모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쟤네한테 지능이 있었군요 계속 막 이상한 소리내면서 덤비길래 야잠깐만 나 공중없어 아 나 얘 업그레이더 안되있냐 어후 건물 자체가 없구만 돼지같은 게임 이거 마법까지 나는 마법으로 잡는다 깨워주면 안될까 깨워주면 안될까 잘자냐 숙면을 숙면을 취해버리네 그냥 으으으씨 회복시켜서 써야돼 이거 회복시켜서 써야돼 언제 되냐 아 그만 좀 죽어 이씨 와이 번을 구출해야됩니다 와이 번을 구출해야됩니다 겐다우루스도 잡아야될 아아 나 이거 야야야야야야 저걸 저렇게 맞춰 죽인다고? 적을 저렇게 맞춰 죽인다고? 오옹 어우야 회복해야되나 하지마 겁나 괴롭혀 되네 진짜 없어 진지가 없어 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요 좋아 할 수 있고 말고요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어 어떻게 왔어 일로? 나처럼 타고 왔나봐 비행기 와 이게 뭐야 개나빴다 근데 소환하는 적이 없네 정작 소환하려고 해놨는데 미치겄네 연구 완료 의술사 박쥐기수 박쥐기수는 뭔지 모르겠고 의술사도 생명력 회복이 받는구나 트롤이란 종족 다 받는거네 나무 일단 빨리 나무 캐라 얘들아 시간이 없다 회복은 한번 돌려야겠다 얘 회복 너무 후달린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우 그리고 헤엑 겁나 비싸 작업 완료 다섯명이서 나무 캐는데도 부족할 것 같다 작업 완료 지금 근접은 얘네 셋이 있으니까 넷 다섯이나 있네 원거리를 추가하면 되겠네 얘가 좀 필요해 조선사가 필요할 것 같다 데미지가 50까지 들어가고 얘도 있고 얘가 데미지가 세네 얘도 거의 55네 지금 최대 데미지가 공석을 주자 공석 주고 고 모르겠다 해야지 뭐 아 너무 부족한데 나무 근데 야 나무 좀 캐게 해줘 여기 병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네 무슨 몬스터 잡고 방어하고 이러는 거라 방어만 딱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여기서 나오는 적들 여기서 해서 내려오는 적들 그 겸 아 여기다 내려서 일로 보내는 건가? 걸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아닌데 그럼 여기서 반납했지 여기로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밸런스 생각하면은 그냥 얘를 약탈병을 뽑아서 그물을 내려야겠다 이게 제일 낫겠다 공중을 해서 잡는 건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거 공중이 필요하긴 할텐데 이거 너무 근접이 많으면 못 때릴텐데 여기 너무 인구를 안 먹으니까 얘네가 뭘 도와줄까 이거 하나랑 얘는 3번으로 빼서 도망가게 하자 이거 얘는 2번으로 빼자 무엇이 필요하오 그래서 이제 소환소 나오면은 이거 걸어버리고 G키 눌러서 기본으로 이거 쓰게 하고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좋아 마나 좀 채워줘 이것도 적 있을 때 쓰면은 깨지더라구요 거의 100원어치 값어치 하는 나보다 게이득 보는 부분 아 너무 좋아 이런 거라 대족장이다 정녕들이 무슨 일이여 노클레가드 노가드 이거 짓고 작업 완료 아 이거 먼저 뛰어놔 당장 안 쓸 것 같으니까 저거는 이건 이렇게 5번 이거 있어야 되는데 코도 뭐 와 이제 이렇게 업글돼? 이거 바로 못 나가겠다 돈도 꽤 많이 줬네 전에 만원 주더만 기다렸다가 다 업글 할 거 하고 나가야겠네요 나무 좀 열심히 캐라 얘들아 딱 꼴을 보니까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 너무 늦게 캔다 너희들 20개 30개씩 캐 막 오크가 무슨 인간처럼 캐 이거 하자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어 너무 할 거 많다 조합이 덜 됐어 진짜 나무 엄청 많이 두는구나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무슨 일이여 따가 지금 좀 너무 잉여인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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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넌 넌 빠져 힐러를 기반으로 쏴버려 우리 어딨어요? 옥시 와 진짜 세게 온다 기사가 오네 나 얘 필요 없네 얘 죽여주면 안 될까? 됐다 아 5 먹어? 그렇게 또 많이 그건 아니다 전투력은 진짜 센 거 같은데 나무나 캐 나무 캐 나무 캐 나무 피 터지게 캐 아 나무 많이 먹긴 한다 깊게 생각하면은 일단 이거 먼저 와 이거 둘이서 감당이 되냐 이게? 60초 지속이네 하나만 더 있어야 이러면 될 거 같다 이러면 딱 감당 될 거 같은데 둘은 쓰고 하나 추가되면 아 그 그 소환수 깨는 게 필요할까? 아 고민 되게 많이 되게 한다 이거 게임 얘를 좀 써야 되나? 너무 나무가 후달리는데 업글을 하고 그냥 완전 이제 폐간 수련하고 가? 한 번만 딱 와주면은 내가 맞고 나갈 거 같은데 지금 어차피 끌어내려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딘가 도클래가 노갈 노갈 오오시 필요하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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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게 뭐야 그게 그런 거 쓰면 어떻게 미친 게임아 아아아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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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내려 미친건가 진짜 와 너를 노리냐 아니 진짜 이씨 아니잖아 나와 빨리 그거 내려 제일 체력 많은 놈 그래 걔 잡아 크런트를 잡으라고 크런트를 얘 빼자 넌 우리 부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죽어라 넌 너무 약하다 강해서 돌아와라 일단 코도 있어야 되고 아 코도 진짜 겁나 많이 먹네 이건 조합을 좀 짜고 추가해야겠는데 얘가 있어야 된다 얘가 나무 좀 열심히 해 얘들아 너희가 너희 손에 달렸어 일단 한 번 막아서 갑시다 지금 막았다고 이걸 막았다고 해야 되나 첨 맞췄다고 해야 되는지 감은 안 오는데 일단 출발 내가 왜 죽였을까 지금 뽑고 싶다 어 뭐야 어 뭐야 돈 있어? 이거 무조건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야야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아이씨 아 벌목기 있네? 대족장이다 내놔 내놔 아아 진작에 나왔어야지 벌목기야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미친 게임이 어디갔어 벌목기 있으면은 그냥 타워까지 다 지울 수 있겠다 아 나무가 없네 나무 캐게 시킬려고 일로 보낸 건데 이거라도 캐야 되나? 아이씨 예상을 깨고 나무가 없잖아 업구를 좀 거르고 벌목기 있으면 어차피 벌목해 줄 테니까 아 이거 여기 있었어? 당연히 깨진 줄 알았는데 벌목기야 빨리 캐서 빨리 갖다 넣어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여기다가 지워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단 하늘색을 한 번 막아야 되니까 어디서 와? 여기서 오겠지 뭐 여기서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올 리가 없구나 여기서 올 수 있는데 왜 어디서 온 거냐 그럼 평소에 여기서 왔나? 어어 금방 모였어 지연아 지연아 오로 가도 도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 좋아 지연아 지연아 기꺼이 합주 아우 빨리 빨리 보충해놔 다 죽고 지금 이거 남은 거야? 와아 얘네 왔다갔다 해서 막아야겠다 뭐야 뭐야 200 일단 추가를 좀 하자 일단 이거 추가해 이거 추가하고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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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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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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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깨졌네 으흥 이게 저 있냐? 어떻게든 해봐 마법으로 난사해서 죽여 와 대단한 도움이구나 어차피 벌복기가 활동하고 있어 와 오늘 타이밍 좀 봐 미쳤어 한 칸씩 뛰어서 진짜 못막을 것 같은데 밑에서 못막는거에 진심으로? 진짜 못막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걸로 막을 수 있나? 저 나무 나무 빨리케 빨리빨리케 벌복기가 희망이야 희망이고 미래야 원래 캠페인 업글 다하고 짓을거 다 짓고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 이거 이거 빨리 업글 하게 해줘 나 이거 되게 민감하다고 rpg 게임할때 풀업 된 다음에 다음 마을로 가는 그런 변태들 있잖아요 딱 그 성격이라고 작업완료 나를 rpg 3개에서 풀업 위저로 만들어줘 나무 겁나 많다 여기다 하자 아 여기케 어디여기케 작업완료 거기에 못 죽겠는데요? 거기에 못 죽겠는데요? 못 죽는게 어디서 시키면 지워야지 이씨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저기 마법사 오는거 보니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이새끼 있어야 돼 벌목기가 다 나무 다 벌어줄거야 믿어 벌목기를 목기를 믿어야 돼 돈이나 벌어 무슨 일이죠? 너 뭐하냐 아니지? 뭐해 지워 얼마나 먼 거리 차인데 지워야지 분명히 이쪽이나 저쪽 올텐데 오는거 보니까 얘가 여기로 안올거 같고 여기를 이제 내가 가면서 이제 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제 저곳이 위로 다 온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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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원석 왔다 빨리 올라가 얘들아 시간이 없어요 야 이거 찍어 잡으나 자라고 강하다 강하다 우리편 강하다 자 좋아 하나 멀쩡해 하나는 멀쩡해 다시 지워 와 이정도면 싸게 먹혔는데 외로? 좋아 막았어 잘 막았어 이 템 보로만 막아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감사해 하늘색 이제 담고 온다 야 아직 아냐 아직 업그리 안되서 걔는 걔는 여기 비빌 언덕이 아니야 너는 너는 이거 쓰지마 너는 물정 제거용이야 다음 물정 오면은 그냥 저걸로 그냥 다 찢어버려 무슨 일이요 얘네 노리는 것 봐 의술사 의사 중요한걸 알아 1, 2, 3번 전시정하고 여기 좀 청소하다가 켄타로선지 나발인지 빨리 어딨어 빨리 나오라 그래 느그들이냐? 멧돼지 놈들이고 작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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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시오 돈이 너무 썩어난다 이거는 뼈머디가 쑤시는군 천천히 둘러보라고 와 이런것 되네 이게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있어야 된다 소환된 유닛한테 피해주는거 만화는 너의 것이다 믿는다 진짜 겁나 좋은것 같애 내가 못써서 그랬지 딱대 딱대 딱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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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와 겁나쎄 생명석 니가 그걸 왜 쳐먹니 니가 몸 될거니? 이제 올거같은데 왠지 깨야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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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돼 깨야돼 80으로 가야돼 80에 3개로 가야돼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조 할 수 있고 말구여 앞으로가서 막아 타워 안깨지게 뭐해 뭐야 얘 무슨 일이죠 와 나무 이제 많다 나무 이제 많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다 내려와 이제 시작이야 다 내려와 여기다 지어 타오렌 두개 사육장 두개 아 사육장 하나 좋아요 좋아 이렇게 그리고 오두막 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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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자 일 좋아 일하는 모습 좋아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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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딱 왔다 역시 내 감이야 누가 다 자꾸 양으로 만들어 이씨 때려 오오 그렇지 소환한거 없냐? 소환한거 없으면은 이 대장면을 걸어줘 덩치 더 커졌어 뭐하니? 다켓니? 다켓.. 다켓면 끝이 아니야 영원히 캐야돼 죽을 때까지 캐야돼 도움이 필요한가요 완료 할 수 있고 말고요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내려가 내려가 아 이제 못 맞겠지 근데 파란색 오면은? 또 잡아줘야겠지? 근데 걔가 안 왔네 할아버지가 안 왔네 이거 지나갈 수 있나 근데 여기 시나 가겠지 말아놔 작업 완료 가자 가자 아 겁나 불편해 타워 좀 깨져야겠다 이거 깨져도 둬야겠다 그냥 깨져도 둬야겠다 그냥 저기 깨고 여기 합류해서 바로 여기 때리는 걸로 아 여기가 앞인가? 그러면은 그 뭐야 켄타우루스 칸은 뭐하는 놈이야 가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가자 가자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어디서? 기절엔 기절 회복 얘는 소환했네 나도 소환해야지 와 이거 맛 때릴라 그러는 것 봐 탄력의 부적이 뭐야? 아 니가 먹어 아 이거야? 니가 먹어야지 힘을 내게 젊은이 이거 먹어야지 그렇지 1500 어 많아 많아 꼬기보다 거슬려 좋아 그러면은 말대로 이걸 하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야 그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이 지나 간 것 같은데 착각이죠? 아 제발 봐줘 유일한 힐러를 우리 부대 유일한 힐러를 가자 얘들아 연구 완료 아니 씨 귀찮게 돼있어 아니 하필 기지 갔는데 내가 너무 멍청하게 왔나? 얘네 좀 부르자 2번 무대 너무 멍청하게 왔나 내가? 서둘러라 전사들이여 라이번들을 풀어주어라 아 뭐야 왜 벌써 일어나 뭐야 풀수도 있어 얘네? 그렇지 어디 자꾸 일어나 얘네 빨리 일어난다 쎈 놈인가 봐 잠깐만 아프다 그렇지 많아 펜던트 여기 아이템 왜이렇게 많냐 너? 여기 아이템 왜이렇게 많냐 너? 오 오 3번 그러면은 그 그 생명 어쩌고저쩌고는 뭐 어떻게 하는거지? 다 부수고 와 다 부수고 와 다 부수고 와 무슨 일이오? 헉 100 됐어 100 네 좋아요 좋아 아냐아냐 여기 그러지마 여기 다시 야 무슨 사티로스인지 나발인지 잡아야되는데 이쪽 라인에 있나보다 그냥 가자 얘들아 뭐야 이거 아 마나물려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안 먹어 먹골 다 된건가? 으이 뽑을 수 있네? 비행유닛입니다 오오 오 얘들아 나는이 와 딱걸렸어 야 딱걸렸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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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 이씨 어디서 저거 없애버려 없애버려 얘네 추가해야도 죽어 할겁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얘들아 야 그건 아니지 밀어버리자 여기가자 여기여기 여기로 가면 게임 끝나는거 아냐? 아니다 아니다 막다른 길이다 아 얘네가 켄타우루스네 건방진 놈들 밀어버려 와 겁나 쎄 와 겁나 쎄 스킬 쓰기전에 녹아버려 거의 아무것도 안나 부활하냐? 부활하냐? 몇번 한두번 당했어야지 이 새끼거 그렇지 겁나 쎄 먹구요 얘들아 나와라 거스러워 내 생각에 지금 쓰라리 갈 필요가 없다 쓰라리 가는건 사치야 너는 심부름이나 해 가서 먹고 갖다놓고 와 나머지 보냅니다 이거 뭐 어디서 나오는거라 했지? 아 여기서 나오는거야 이거좀 써야겠다 이거 좋아보이네 좋은거니까 마지막에 좋겠지? 뭐야 달팔이 됐어 좀 낮아졌어 어? 약탈자가 다 죽었잖아 됐냐? 이걸 지금 해서 뭐하냐 내가 이거 쓸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만든거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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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방진 야 아이 만화 다 쓰면 어떻게 멍청아 이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건데 아이 너 왜이렇게 세냐? 미쳤냐? 엄청 세네 고정피해 저거 덤물에 피해줄 수 있는데 고정피해 오호 오호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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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거 이거 잡으려면 내가 이거 잠깐만 아 설마 저거 날라다니는 걸로 잡아야 되나? 아니겠지 비행선이 있는데 비행선 파는 데도 있고 아니겠지 병사는 썩어낙게 나올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빨리 빨리 다 처리해 왜이렇게 느려 아 추가해야겠다 이 마법사들로 그걸 때려막으면 어떡하니 얘들아 뭐하니 뭐하니 얘들아 그거 아니야 뭐하는 짓이야 왜이렇게 센있냐 진짜 세력 올라갔어 아니 얘네 몇 명 안되는데 되게 잘 싸운다 잡았네 잡은 것 같고요 와 잘 싸우는데 기대되는구만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일로 일로 여기로 모아 다 모아 비행선 좀 사놔 아 야야야 그거를 왜 비행선 사놔 비행선 오오 비행선은 인구를 안먹어 간나 좋아 이것도 사 이건 오 니가 가야겠다 야 했다 했다 얼마야 얼마야 26,000원? 이거 뚫어야겠다 지금 노는 새놈 지금 노는 새놈 지금 노는 새놈 거기에 못찍겠는데요 거기에 못찍겠는데요 얘는 뭐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야 기분 나쁘게 이리 와 이거 하면은 선조들께서 나를 피로 살피시지 뭘 하지 빨리빨리 깨자 나 급하다 바쁜 사람이야 힘을 내게 주고 너희가 알아서 깨 몰라 내가 도와주지 아 뭔가 이상한데 알아서 깨 정비해서 갑시다 바쁘다 뭐 이렇게 다 안들어가 얘네들 이거밖에 없어 병사가? 인구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두개 두개 선에서 정리되잖아 다 갖다먹을 생각을 했는데 하늘을 담아요 자 가자 가자 알겠어 와 엄청 잘 잡아 뭐야 아니 빠져 뭐해 다 싸워야지 얘야 이거 빼는 사람이 어딨니 이 중요한 순간에 답은 이거다 엄청 좋다 이거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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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교체 아 얘들 겁나 한가하네 이 새끼들 이거 겁나 한가해졌구요 기꺼이 합주 일하자 일 다 지어 다 지어 나 소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십간에 닫겠네 에 이게 쏘올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건물에 통하냐? 오 야 뭐야 어 잠깐만인데? 야 왜 그렇게 피쳐먹고 다니니 나와 아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야 야 야 안주고 뭐해 망했다 어라? 오 오 오 부활했어 부활했어 그렇지 난 널 믿고 있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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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주지 날 위협하는 거야? 뭐지? 왜 졌다 내려놨어? 미쳤어? 이제는 뭘 하지? 야 너도 카면 돼 2차전이다 야 2차전이야 쓰러지는 필요 없어 얘는 왜 더블클릭이 안 돼요? 이상하네 가자 다 다 돌진해 돌진 돌진 와 이거 지어서 다시 꽂고 있구나 얘 어디갔냐? 야 꺼 꺼 꺼 그렇지 어우 숲 시원해 아직도 안 나왔니? 넌 다이렉트로 가라 그냥 일로와 일로와 일로 그냥 소환해버려놔 얘들아 얘들아 돌 줘라 우둘기놈들한테 야 겁나 세다 누구지 바로 우둘기놈들 우둘기 사냥이야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다 이거 부셔 다 이거 부셔 못 나오게 나왔냐? 빨리 출발해 그럼 뭐하는거야 그거 뭐하는거야 그거 그냥 이.. 이.. 겁나 오래 걸렸네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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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우리 일로와서 잡혀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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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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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비행기 무거운거 같네 비행기만 뽑자 비행기 근데 너무 못 부수는거 아냐? 손해보는 기분이야 손해보는 기분이야 비행기 비행기 출발 W구만 Y번 기수 아 겁나 길어 터비로 지키야 스탠비로 비행기 뱀 대신 터비로 언제 차냐 이거 아 언제 깨? 왜 이렇게 들려? 아 계속 저거 이 덤을 진짜 못 깬다 아 진짜 못 깨 기켜미야 와 개기켜미야 진짜 줄 빼고 어떻게 해 제 Yak이 지적돼 staying 어우 했다 아아 두번 못할게임이야 대족장 잠시 기다리게 그로마씨가 말하던 젊은 마법사로군 우리처럼 점술가를 찾고있나보 젊은 대족장 조심하게 저 동굴은 매복에 최적화된 것이니 걱정마시오 켈른 근데 도적은 안나오지 도적 겐하자든 어 그래프트 도적이란 직업 자체가 없네 하긴 미개한 도둑놈들이 나오면 안되지 신성한 판타지세계 도둑은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점술가 20분 후 돌발톱 봉우리 안에서 아 진짜 너무 오래걸린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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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날 것 같다 느낌이 길이 다른 방향으로 해군 건설만 안하면 빨리 끝나 흠 동굴들이 꽤 깊어보이는데 여기서 흩어지는게 어떻겠어 알겠네 아 그런거 하지마 조심하게 젊은 대족장 조심하게 젊은 대족장 이런 깊은 산속에는 어떤 고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명심하겠소 켈리 행운을 비오 행운을 비오 점술가를 점술 뭐하는 새끼데 저런 사람이 뭐하냐 재훈련의 고소는 뭐야 먹은거야 아듬마고 초기함 아 한번 기회를 주는구나 가자 자 다행히 여기는 회복하는 애가 있네 이게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피해 욕망은 필요 없을 것 같애 정화만 쓰면 될 것 같다 정화만 이미 걸어놨네 아 잠깐만 야 아 세네 어 세네 데미식 엄청 높네 20분 안 내네 난 10 정도 내릴 줄 알았는데 점사를 해버리는 수준 아 늑대가 솔직히 내 생각에는 지금 영웅이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뭐야 와 점사하는 거 절로 가서 해버리자 어 회복 끝났니? 한 번 더 원 모 타임 아이 지능 능지망토 능지망토 딱 봐도 이거 빼게 생겼는데 야 일단 뭐해봐 일단은 회복 도르마를 빼자 살릴 걸 고민했었는데 쓸데없이 이게 난리네 아유 아 너 정화 쓸 필요가 없구나 얘가 이 부정 보잉이 얘가 갖고 있네 이건 해라 그럼 가자 먼저 가 뭐하는 놈들이야 되게 빠르다 때리는 거 쎈데? 한 40 정도 될 거 같은데 너무 빨라서 때리는 게 너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한 것도 없네 길이 뭐 두 군데요? 봐봐 뭐야 야 넘어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어 진짜 세다 늑대 아 와 회복의 반지 회복 시켜주는 반지네 필요 없어 저딴 걸 두어 이씨 좋은 걸 두지 이씨 아 비겨봐 영웅 한 마리만 해도 다 깨겠다 얼마나 센 적이 나오느냐 다 알겠지만 흔적 같은데 뭐야 왜 니가 거기서 나와 어 750에 40이라고? 캐리네 치유의 두루마리가 나와? 일단 먹자 상급만 하므려 상급만 하므려 아휴 빨리빨리 부셔 민첩성의 고소 망자 대사를 이기는 뭐야 이거네 걔 필살이기네 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고 있는 게 소환수가 없애는 거 야야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 어 어 어 자꾸 끼면 안 돼 자꾸 빠져 아이씨 ㅈ달 뻔했네 불의 보호주 괜찮게 나온다 핏없어 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갑자기? 핵관이 빠질래? 얘가 빠질래? 아 이거 빼기 빼기 싫은데 이제? 이미 잘 나아 좋아 이미 자꾸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상황 뭐야 더러워 지능의 고소 상금 만화 물약 먹고 가야겠다 아 너희한테 만화 물약 못 먹여주나? 얘는 만화가 넘쳐서 썩어 나서 지금 토 나오는 지경인데 쟤는 만화가 없어 뭘 원하십니까? 뭐야 헤엑 뭐야 저거? 이거 짱크다 야 가자 아 비켜 이씨 아이씨 와 1500이요? 에반데요? 방금 뭐 쐈는데? 아이템이라도 줘 주는 것도 없네 저새끼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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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싸워 소모 전에 서로 솔직히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싸워 헤엑 100? 장난? 아 100은 오바지 와 체력이 차나 본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로크 나라시 킥만한데 와 킥만한데 아 킥만한데 즉시 하지 어떻게 깨져 버렸네 뭔데 저거 찾는 건가 보구나 저 각상의 마법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군 심장을 되찾아달라니 무슨 의미일까 이건 뭐야 주캐스트네 주캐스트네 이거가 서브네 열쇠 저걸로 강철문 여나보다 야 가 니가 혼자서 깨 무쌍해 난 믿고 있어 진정해 진정해 아 너 이거 너무 못쓴다 써야되는데 저거 내 생각에 저거는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아이템인데 심지어 두개 불이거든요 충전이 안녕하세요 쓸일날이 안오네 뭐 소환수 소환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봐 뭐야 왕들의 왕관? 마나두루마리 마나두루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여 아이 그저거 좀 버려 보여 마나두루마리가 필수다 내가 보니까 좋아 150 아 와 뭐야 겁나 좋아 개좋아요 짱쌤 리포지드 PC방에서는 모르겠네요 PC방을 제가 안가서 네 심장을 찾아오라고? 네 심장으로 나만 찾아오르는거야? 미친놈인가? 70이니까 금방 깨지 뭐냐 이것들은 그들이다 모두 무장하라 농부가 병사가 됐는데 마법 잡아라 얘들아 가자 늑대 늑대 이리와 뭐여 뭐여 야 걸거면은 주인공을 걸어줘야지 미개한 놈아 얘 왜 젤 쟤 빼놓고 다 걸어주는거야 기분 나쁘게 누굴 처치할까요 누굴 처치할까요 최후를 맞이해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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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작아 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 야야야 웃기지마 아 나와 이씨 아 먼저 잡아 아 개빡쳐 흠 만화 회복 속도진가 이제 아이템이라는게 필요가 없네 넌 신이네 흠 넌 신이잖아 만화 두루마리 만화 두루마리 뽀개줄래? 안 뽀개지냐? 아 나 장난하나 진짜 귀찮게나오 아이템이 뭐야 어디갔어 뭔가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아 저래서 저렇게 나오는거야? 야 너무 너무 심하다 이거 게임 진짜 아아 아이템 겁나 많이 주니까 늑대가 나도 안나온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까 나왔던거 같은데 아 저희가 정답인거같으니까 이리로 먼저가자 극한의 극한의 이득충 가라 얘들아 마라가 빨리차긴 엄청 빨리 찬다 여기서 가야지? 친구만 보내길게 없기 뭐지? 제발 니한테 거짓말 주의공을 걸어주라고 효율의 차원이 다른데 왜 이렇게 빅엿을 매기는거지 열받게? 부활의 두루마리 상품이 가득 찼습니다 죽은거 부활시켜주는거지 아씨 고민 된다 뭘 아씨 뺄게 없어 다 너무 좋아 행복한 고민을 하게 저건 솔직히 적었을정도면 게임 방종해야되 저거 느낌이 적었으면 적었을정도의 상황이 온다? 방종이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미친놈아 그럼 건들지마 걔는 낑겨서 싸우는거야 미친놈들이 야 제발 의사 죽는건 아니야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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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사 살려야돼 빨리 살려야돼 여기서 상대하고 있어 상대하고 있어 죽어도 돼 자 죽었지 소생 뱅 이씨 안 놈의 꺼 허어 허어 너 게임 위따위로 만든거야 저걸 어떻게 이겨네 쟤를 내가 짜져있어라 무엇이 필요하오 절대 못 이길거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 못 이길거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 못 이길거 같은데 아 마음 면역이야 미친놈 아 마음 면역이야 미친놈 야 잠깐만 설마 야 잠깐만 설마 트레그 두루마리가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납니다 두루마리야 여기 있었냐 마나 물량 두루마리 어디 있었니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두루마리까지 볼 수 있네 가자 가자 얘들아 뭐야 뭐야 때려 먹혔어 먹혔어 어 뭐야 심장이래 그 거대한 야수가 마법의 부족을 보호하고 있었군 이건 내가 지내야겠어 내가 왜 남의 심장을 찾아오신거지 어디냐 여기는 또 아 심장 삐어주면 뭔가 줄라나보다 가 어디가 아 여기야 아 쇼컷이야 망토는 버리고 오겠네 어차피 더 좋은 아이템 줄거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 케르니 찾아오길 바라야겠군 아 케르니 찾아와야돼? 딱 돼 2번이야 너희 여기에서 당장 나가자 뭐야 쟤네 왜 저래 안 돼 병 줄라고 한 놈만 남았니? 살려할라 그랬으면 우리편으로 들어왔을텐데 이 동굴에서 숨어다니는건 지쳤어 어디서 없나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진짜 세다 타오른 미친놈이야 너 아이템을 잔뜩 주울거라고 만화물이야 근데 넌 이게 필요가 없어 내 생각에는 넌 강하니까 오씨 뭐야 뭐야 이씨 딱 돼 인마 어 나 대처오래 저런거에 놓고 갈 수 없지 와 미쳤다 겁나 세지는데? 겁이나요 겁이나 배고파서 굶주린 도마뱀 어 뭐야 뭐야 뭔가 한다 뭔가 한다 흔들지마 애초에 적도 아니네 나 내 버프 봤는데 얘네 야군인가봐 빨리 먹어 뭐하냐 너 언제 먹냐 뭐하냐 너 일로 가 일로 가는건가? 뭐하냐 아 넷이 먹어 모르는 일이야 가시구덩이에 가시 멧돼지들이 가득 있군 무슨 보석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 잡으면 되나 그저 아 철문도 아니고 1번 물인데 무적이야 힘의 마법진 이러면 함정이 작동하겠지 힘의 마법진 끔찍한 죽음이군 끔, 그러하다 저기 나 이제 열어주면 안될까? 쳇 열어줄생각 없냐? 없음 말고 오우 가자 내가 안 도와줬지 아아 이렇게 가는거야? 넌 가고 야 너는 이제 빠져 은퇴 지금 구경하고 있어 저거 뭐 먹고 있는지 어디였니? 여기 먹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어 가자 아 새 책명은 그냥 없어서 보낸건데 샘 나오는 것 봐 하아 어 뭐야 야 뭔가 있다 가자 뭐죠?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오라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뭐 먹고 터졌어? 어? 너는 가서 해볼까? 내가 안 도와주지 아니 시방 뭘 버려야 되는거야 솔직히 이 정도급 아이템은 금방 나온다 버려 방호도 증가합니다 좋지? 어 좋지 주변 잠복까지 증가시켜주면 좋지 느끼리 너무 혐의다 플레이테임 늘리기에 한몫하는거 같은데 저 먹보가 가자 아들아 아니 거기가 길이구나 여기를 먼저 가야되는구나 여기도 길인데? 뭐지? 우선이 가득 찼습니다 보석에 무언가가 쓰여있군 오.. 이건 돌발턱 봉우리의 정령석이 전설이 맞다면 전설이 맞다면 이 보석에 장춤과에게로 이어지는 다리를 작동시켜주겠군 아 이게 다리작동용이야? 넌 뭔데 여기서 혼자 살고있냐? 와 미쳤냐? 가자 와 와 솔직히 저 마라팬들도 너무 좋은데? 너무 저것보다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거다 팔라진데 마라 막 써 내가 이거 마라칸도 필요없거든 진짜 필요없네 너희는 너희가서 해보긴 해 너만 데리고 다니면서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딱 나와봐 와 마법 면역인 애들 아니냐 야 개같은 게임 진짜 아으 아으 미친 게임 진짜 야 쌍모여 쌍모여 다 모여 야아 마라 쓰고 마맘물량 먹고 시원하게 가야겠다고 왔더니 마라 면역? 마법 면역? 와 미쳤다 진짜 이제 보니까 너 그거 도끼 맞냐? 다음 다음 뭐야 얘는? 갑자기 튀어나와? 아 순속하게 20대월로 부활하지 아 뭐해 아 뭐해 뭐야 아 앵가 앵가니 유령 열쇠 왜 여기서 버리라고? 여기 버릴 거 진짜 없어 이걸 버려야돼 진짜 와 이거는 내가 주소사 줘야되는데 못 버린데 이거는 야 이거 버려야되나 이거 너무 좋은건데 진짜 너 뭐 따고 간 데가 있나? 없죠? 열쇠를 두 개를 주냐 미친게임이 열쇠를 두 개를 주냐 미친게임이 왔다 뭐였는데 너희 대사도 없냐? 아 절로 가는게 목표네 너 뭐 뭐 포인트 같은거 있는거 같은데 왜 먹냐? 얘 줘 상봉을 방해하면 쓰니 줘 마나의 페넌트 빨리 먹어 아핰 빨리 먹어 가서 열받아놔 킹받어 치수물까지 가면 되나 본데? 아핰 33 미쳤어 길이 열렸네 이것이 정령의 다리로군 전설로 전해 내려온 그대로야 젊은 대족장 이제 점술가에게로 향하는 길이 열렸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얇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목소리... 그대는 잠술가가 아니지 않소? 그 예언자 아니오? 눈썰미가 좋군, 드로탄의 아들이여. 나는 예언자가 맞네. 이제 모두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그대들의 운명을 말해주겠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스랄. 이 자는 로데론 생존자들의 지도자인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라고 하네. 생존자들? 그게 무슨 말이오? 불타는 군단의 침공이 시작되었네. 로데론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악마들이 칼림도어를 침공하려 진군하고 있네. 오직 그대들이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이 세상을 불길 속에서 구해낼 수 있을걸세. 저들과 협력하라고요? 제 정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건가? 불타는 군단이 우리 역사를 끝내고, 모든 생명을 말살하러 오고 있단 말일세. 와, 예언자 진짜 인내심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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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을 못봤습니다 이게 다음거에서 끝나는건가요? 팔짱에서 잠깐만요 팔짱에서 끝나네 아니야 서리란도 있고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36000놈입니다 리포즈드 다음에 여기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